암과 치매를 막는 12가지 음식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영양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몸에 생기는 암세포도 결국 우리가 먹은 어떤 음식의 영양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건강천재 지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두가지인 치매와 암은 어떤 음식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12가지 음식은 암과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셀레늄, 알릴디설파이드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항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매일 마늘 선호 쪽을 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극적인 냄새와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살짝 익혀 드셔도 좋으며 닭과 함께 마늘을 푹 삶아 먹으면 항암항염증 성분이 잘 흡수되니 참고하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 유산균을 증가시키고 변을 통해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장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사과 껍질에는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사과를 2-3분 담갔다가 깨끗이 헹궈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큽니다. 카테킨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절반까지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차나무의 어린세순을 갈아 분말로 만든 말차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 티백은 물에 우려 먹지만 말차는 가루를 직접 물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녹차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양파에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은 발암물질의 독소를 제거하고 퀘르세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반개 이상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익혀 먹어도 성분 변화가 없어 편한 방법으로 드시면 되며 양파를 썰 때 측면으로 썰면 항암 성분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생강 특유의 향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등의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쇼가홀 성분은 신경계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고기나 생선 요리에 양념으로 넣거나 차로 끓여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 RH2, RH3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해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면역력을 높여 암치료 시 항암제와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인삼은 꿀에 찍어 생으로 드시거나 차로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혈압 환자는 인삼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현미는 백미에 없는 신흥과 미강 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도정하지 않은 통곡식이라 소화를 위해 위와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현미는 매일 주식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다른 곡식과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 한 잔 정도를 넣고 지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집니다. 미역, 김, 다시마, 파래, 우묵가사리 등의 해조류에는 식이섬유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바다의 채소라고 불립니다. 특히 해조류의 푸코이단 성분은 체내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를 소멸하는 항암작용도 탁월합니다. 해조류는 오래 끓이면 여러 성분이 파괴되므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묻힘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식초를 첨가한 미역 냉국이나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뿌려 먹는 것입니다.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이 미역의 성분과 만나면 암과 치매까지 막아줍니다. 피망에는 항암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테르페노이드,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피망은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첨가해 드셔도 항암작용을 해주니 편한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해 종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고추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험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의 섭취로는 위 점막이 손상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신올레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암 면역 작용을 하며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극대화합니다. 또 유방, 간, 대장, 위, 폐, 식도 등에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생으로 먹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 매일 두세 장씩 김치 먹듯 섭취하면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남성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두에 많은 사포니는 몸에 해로운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된장은 콩이 발효하면서 그 효능이 두 배로 커집니다. 효능이 강화된 콩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신속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신경과 혈관을 보호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 두 개를 매일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 익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높은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나 큰 효과를 낸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늘 신경 써서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건강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